정부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방식, 이른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무소속 후보 6명이 나왔던 지난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는 많은데 정보는 부족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 133만 명 가운데 21만 명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원 교육 수장의 지지율이 전체 유권자의 16%에 그친 겁니다. 기껏 투표소까지 가놓고 도지사 선거 투표만 하고 교육감 선거 투표는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교육감 등 4대 지방선거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입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한 조로 묶어 한 번에 선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당장 지방선거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더 용이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의 관심도와 참여자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세신할 방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도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진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등 많은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하추우입니다. KBS 뉴스 하추우입니다. KBS 뉴스 하추우입니다.